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주 아세트코르사 300% 리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세트코르사 300% 리그 4월 1주차 경기 첫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쌰 어짜게 쇠바퀴 탈거라서 엔진 버틸수 있어요 어허씨 아 됐어 됐어 어딘 나쁘지 않아 아직 할만해 어어어 아 제동 됐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 또 오늘 클린상 날아갔다 젠장 오늘 클린상은 날아갔다 아 클린상 4점수 날아갔다 원래 틀어졌나 살짝 틀어졌네 저 왜저래 저 앞차 왜저래 이지 이지 베리베리 이지 아 뭐야 이 차 좋은데요 아 예 여러분들 실력으로 LSA 잡습니다 아 진짜 차 아 나 온라인 살짝 나간게 크다 어 이거 긴데 여기 긴데 여기 긴데 여기 스트릿 긴데 여기 스트릿 길거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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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야 나 졌어 잠깐만 어디에 있지 이지 와 씨 와 와 겁나 세게 맞았다 이거 와 씨 와 겁나 세게 맞았어 아 겁나 세게 맞았어 이거 아 너무 아프게 맞았어 이거는 차라리 90% 달리자 아니 incorrect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, 과감하게 들어오네. 앞차 실수했죠? 이것이 추월 클라스. 넘어가죠, 저건. 저 속도 넘어가요. 오케이. 오, 나 춤추다가. 아, 안 돼. 안 돼. 깔끔하게 1등 할게요. 나 가로드야. 가로드. 야, 이 미... 감사합니다. 아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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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시작부터 뭐야 아이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아이 잠깐만 아이 뭐 어때 여기길 잠깐만 아 이거 에바야 어 아이씨 아 CK를 만들어놨어 무슨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이거 아니야 아 아 차 안 꺾여 얼라인 나가면 이거 안 꺾여 끝이야 어 뭐지? 왜 빠졌지? 이거 하려고 빠진거였나? 아니 안 죽었어 살았 살았 프루트만 나갔어 오야 오 3등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딱 딱 돼 야 내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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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디 두부집이냐 너 너 나 본전이 저러야 해가지고 어? 딱 기다려줘 진짜 아이씨 페이크다 아이씨 hugely ㅆ 아 아 아니 엘리테이 때문에 헨리 선 넘네? 간 거 아니냐? 아니 잠깐만요 저격 저격이 너무 많네요 바로 들어온다고? 네 네 네 네 오 잡았다 잡았다 컨트롤 했다 컨트롤 했다 이렇게 짬에서 오는 컨트롤 겨우 컨트롤 했다 기어를 좀 빨리 내려서 차가 넘어갔는데 컨트롤 했습니다 1등 해야지 두 바퀴만 더 버티면 되잖아 라스트 2렘 가능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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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쌉 가능해 막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쌉 가능해 여기서 인근수 파고든다고 5 어 아 마지막에 1등 하는 자가 1등 아니겠습니까 아 못 이기나 아 저 마우스인데 앞차 아 마우스야 앞차 슬림 났죠 슬림 났죠 아이 왜 이게 야야 안되라 힛내 아 이게 안된다고 야 무슨 고갯길이냐 이게 길막보소 야 이게 무슨 고갯길이요 드리프트로 길막하는게 어딨어 아 아 상징이 도와줬네 아 아 그냥 도와줬네 아세트코르사 300% 리그 4월 1주차 경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